터미널 1 터미널 1인데? 처음부터 저녁땜 많이 걸어야 돼요? 이럴 거예요 진짜로 아 순조롭지 않나 안녕하세요 진짜 누군지 알아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제 고향 친구라서 오늘 방금 만났는데 영남대 영남대 아니에요? 개대 광경 나이가 없지 그러면 저랑 동갑이네요 여권사지 한 번만 보십시오 이게 아 이거는 좀 이거 군대 때 찍어서 그래 군대 때? 너도 원만치 않던데 저는 괜찮아요 저 정도면 낫지 누구세요? 그 터미널 영화 같은데 여기 터미널 영화 모르시? 터미널 영화 몰라요 그게 뭐야? 걔네들 나라가 전쟁이 났나? 그래가지고 미국 미국으로 갔는데 입국심사를 못 받아서 거기 체류에서 산 좋아요 형 형 잘생겨나온다 진짜로 그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는데 잘생겨나온다고 이상했구나 인천공항 근데 오랜만에 좋다 진짜 어릴 때 왔어요 스무살 때 천국도 지옥도 올 때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안 왔어요 헬기타워 갔잖아요 아 맞다 헬기타워 갔지 네 권사죠 하하하하 범죄자 났다 진짜 왜 그렇게 찍었어요 형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용카드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로 하면 현금이 있어야지 너 신용카드 있지? 왜요? 어? 네? 내가 현금이 있겠지 네? 네? 왜 배워가진 안되고 있는 거 같아 참혹하네요 형 진짜 나 떨리는데? 너랑 현금에 있는 거 시계 사세요 시계 구석이 형 티파니에 사고 싶어요 저는 오메가 그러면 형이 오메가 저 사주고 제가 형은 티파니에 사줄게요 잘됐다 저기 페택플리 누가 뭐가 더 비싸지? 지금 여기 티파니에서 비싼 거가 제일 돈이 싸지 아 그럼 바꾸죠 아니지 아니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왜 없어 무슨 용기야 명품이 할부를 몇 개월 하냐 해서 아 에이 너 지금 많이 여기 와서 떨리나 보다 저 안 떨리는데 천국도가 더 떨려요 천국도 가고 싶어 이건 좀 예? 우리 시설 및 서비스에 아이콜 음료 무료로 술 마실까요? 와 느낌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이라는 데인데 외국을 나갈 때 꼭 한번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처음 와봐요 여기 는 아니고 어릴 때 와봤지 부산에서 추가했을 거 아니야? 대구공항이나 인천 찍고 가네 인천 찍고 왔죠 대구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게 있나? 있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근교 쪽에 대구공항이 있다 그렇죠 왜 대구 무시하세요? 예?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대구 무시하신 것 같은데 왜 전 미국 사람이에요 발음이 좀 그런데 왜 찍어요? 찍으라고 해서 느낌이 죽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야 되게 유튜버들은 화나구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엄청 편해요 이게 그리고 초청 잡아줘가지고 이거 누군지 어떻게 알고 잡아요 이거 그냥 이제 사람같이 생긴 사람 잡는 거죠 형 잡다가도 내 잡잖아 나 잡지 못 잡을 거야 나 잡지 못 잡을 거야 진짜 사람은 어 지금 초장부터 개망할 게 모르겠네 아니 적혀있네요 형 한글어로 근데 우리가 이따 갈 때 워너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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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가야죠 네 근데 가는 동 중의 역은 오 아 여기 적혀있네 네 오 오 진출 아 대박 진출 이런 거를 한 번 대중 그냥 에스케어 중차와 푸시 예? 우리가 가야 되는 역이에요 그게 너의 사진? 어 너의 사진을 찍으려고 거기에 가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나온대요 아 아 아 아 이거 한국보다 엄청 깔끔한데 응 엄청 깔끔한데 여기 뭐지? 밀크티 밀크티 파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비밀리에 왔지 엄청 많이 서 있어가지고 봤는데 맥집 맥집 네 오 사실 뭔지는 모르지만 밀크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뭐 밀크티 두개 사오고 오백원 남겨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즈 한국어로 돼있어요 여긴 어디 어디 현진이 추천하는 과일차랑 전 현현이 아니 됩쇼 저 가게에 우리 가게였으면 좋겠다 속마음 얘기하지마 속마음 얘기했어 지금 정말 잘되는 각이래요 맛이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오면 망할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 여기 현지에서 인기가 많아 대만에 살아야겠다 대만으로 오세요 대만으로 가야겠다 진짜 좋은데 진짜로 아니 저는 이런 그 진짜 톱치 있는데 멋있는데 아 근데 진짜 거리도 이쁘고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여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방이 약간 선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려서 와 여기가 무슨 신동시장? 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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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형이 아이럽타이완 티 사준다 해가지고 옷 그걸로 뚱치려고 계속 여기서 그것만 입을라고 그럼 3개 사왔어요 되게 여기는 무슨 맛집이에요? 여기는 치킨가스라고 치킨가스 치킨가스 아 메피지 가스는 아니고 아 진짜 아니냐 우와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뭐지? 와 감성 지린다 여기 감성 쩐다 오 맥주 이거 맥주 먹을 줄 아냐? 아 인상 아니냐? 우와 좀 맛있건데 웬일? 아 맥주 먹을 줄 아냐? 어 오 일본 사람들 일본 아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오키나와 있어 아 어 아 네 저희가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대만이랑 그 오키나와랑 엄청 가까이 있어서 네 네 짠 짠 아 저 인형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저 인형이 예사롭지 않은데 하나님부터 예사롭지도 않아 뭐지 아 아 내가 할게 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병을 저렇게 해서 세우는 게임 이렇게 도박에 늦게 빠지는거지 어 저거 형 속옷 아니에요? 형 사이즈인데 아니다 형아 작네 감성 질린다 진짜 아 살고 싶다 살게 살게 돈 좀 드세요 게맛 썰게임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제발 찍지마 아 아 아 아 참고 말라고도 봐야 돼요 팬들한테 아 저게 맞나 하하하하 이게 맞나 하하하하 여기 해장라면이에요 내 것도 형이 한다고 하네 내가 알고 형 뭐 읽을 줄도 알고 형만 있어 형만 있어 오늘 여자 한 200명 꼬신나 하세요 와 200명 여기 여기로 왔어 이제 해외에 오니까 라운즈 라운즈 오늘 뭐죠? 브런치 먹고 브런치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둘이 좀 이상하다 아 카페 갔다가 그 다음에 인터뷰 있으십니다 인터뷰 있어요 야구 장소 그렇게 야구 동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다행이네요 비슷한 결을 대만 맛집은 없나요? 대만 음식은 없는데 자꾸 일식을 먹어서 라운즈 러블럭 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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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업으로 돌아와서 레스타벅 초피 브랜드로 엄청 유명한 머신을 쓰고 있고 그라인더도 지금 그라인더 중에는 거의 최고급 그라인더 쓰고 있고 원초적인 답안 같은데 아니 진짜 왜냐면 커피쟁이들은 머신만 보면 어떤 머신 쓰고 얼마나 작동적으로 하는지 알겠네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시다 아까 뒤통수밖에 안 나와서요 라운즈 우리 다 잘생겼다는 거 들었지? 네 네 나는 그 모든 유튜브에 우선 얼굴을 가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을 때쯤 네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핸드릭 진 술 형이잖아요 네 핸드릭 진 술이잖아요 진이 미술관처럼 해서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까사넬로도 이제 이런 위스키와 아니면 술 진 같은 그런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계획이 있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연락 주세요 우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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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일하terior 아 아 감사합니다.